저희 정말 맛까지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. 이제 힘들게 지치게 가지 마시고요. 좀 더 간편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인체시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. 체중 7kg 감소. 체중만 7kg 빠진다고 나잇살이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체지방량 감소가 정말 중요한데 체지방량까지 3.1kg 감소 확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더 있어요. 몸무게, 체지방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체질 양지수, 허리 둘레 감소, 엉덩이 둘레 감소, 복부와 내장 지방까지 감소하는 거 확인했고요. 랩틴 조절까지 확인이 됐는데 랩틴이라 그러면 왜 먹고 싶은 식욕 같은 거 있죠. 저처럼 먹는 거 먹어도 먹어도 돌아서면 또 먹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식욕 조절까지도 도와드릴 수 있겠다. 이런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HCA를 통해서 7kg, 엘카르니틴을 통해서 체지방 3.1kg, 덩어리가 커요. 체지방은 근육보다 부피가 5배가 차이가 납니다. 나 1kg 금방 쪘어. 이런 체지방 덩어리가 1kg 붙어버리게 되면 사이즈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. 바지가 안 맞고 무릎에서 걸리고 옷을 입으면 패가 안 나고 옷 사러 가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. 그 체지방을 3.1kg 감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도 은정씨가 아직까지 모르는 게 있다면 아이나 봐요. 옆구리랑 허리살, 뱃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. 그래서 허리둘레 감소, 엉덩이둘레 감소. 아, 두 명이구나. 이게 아이나고 배통 커졌다 그러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나이살 때문에 고민도 참 많이 하시는데 식욕부터 나이살, 배변까지 한꺼번에 잡겠습니다. 오늘 이만큼 많이 드릴 거예요. 최다 구성이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셔도 되겠어요. 병원 의원에서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한 세트 플러스 한 세트 더. 그래서 일단 두 세트를 확보를 하셨는데요. 한 세트당 가격이 9만 9천 원이죠. 9만 9천 원짜리 두 세트 확보하시고 옆쪽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. 세 세트가 갑니다. 그럼 원 세트 둘, 세 세트까지 갔죠. 여기에 끝나지 않고 제가 들고 있는 네 세트까지. 그런데 저희는 물병까지 함께 드리니까 완전 풀 패키지 네 세트를 가져가시는 겁니다. 2주 단위로 완성할 수 있는 9만 9천 원짜리가 곱하기 4가 가는데 되게 많이 방송사상 최다 구성으로 챙겨드리는 거예요. 최다 구성입니다. 2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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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. 아니, 조금 전에 저희가 계속 14 데이즈, 14 데이즈 프로젝트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그 14 데이즈가 네 세트예요. 8주 동안 충분히 관리해 보시고요. 최다 구성으로 함께합니다. 그리고 세트당 최저가 찬스로 한 세트에 3만 3천 50원 꼴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너무 좋죠. 13만 2천 2백 원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원하신다면 스마트폰 앱으로 좀 더 빠르게 들어오시고요. 지금부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. 다이어트 오늘부터 시작입니다.